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랑스 정원의 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강윤 선수가 이제 입단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리 본토 팬들이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재밌다. La réincarnation de Messi? Je pense que dans une année, personne ne se souviendra plus de Mbappé ou BG. 메시의 젤입니다. 1년 뒤에 Mbappé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할 거다. 그만큼 잘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는 코멘트이긴 하죠. 얼마나 그 이강윤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지는 알 수가 있는 코멘트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Mais comment ce joueur il pouvait avoir seulement paris sur le coup? 22 ans le max tout faire passeur, distributeur du jeu, vitesse, dribble au dessus de la moyenne, magnifique pied gauche, magnifique avoir joué. 자, 이 선수가 어떻게 파리에 관심밖에 받지 않았는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너무 잘한다. 드리블이 됐든, 속도가 됐든, 패스가 됐든, 너무 모든 걸 잘하고 마법의 왼발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선수가 파리에 관심밖에 받지 않았는가? 라는 코멘트고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재밌습니다. 보시면 je sens que ce gamin sera bientôt le chouchu du barque. je l'aime déjà honnêtement. 이강윤 선수가 여기서 gamin은 약간 이제 아 우리 애기, 애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ce gamin, 곧 이 아이가 우리 파리 홈구장이 Parc des Princes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장 중에 하나인데 이 파크에 아주 애지중지한 애기가 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 요거! 요거는 이강윤 선수가 아직 군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je suppose qu'il a pas fait son service militaire. 하... 이강윤 선수... 군대 안 갔다 오지 않았어? je suppose qu'il gagnera la coupe d'Asie avec la cour du sud pour allerger ça. 이제 희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병역 혜택이 있을 거예요. 아 이강윤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파리 팬들 입장에서도 좀 군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강윤 선수가 좀 더 오랫동안 팀에 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빠지는 기간 없이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상을 담은 코멘트 같고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인스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재밌네. Pierre de devoir avec nos couleurs. Allez-li donne-tu pour le club. Ici c'est Paris. Pierre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uleur라고 하면 이 파리의 상징적인 색깔을 말하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파리 유니폼을 입은 너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라는 얘기고요. 구단을 위해서 너의 모든 거를 받쳐달라. Ici c'est Paris.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보실 문구인데요. 그 파리의 상징 같은 겁니다. Ici c'est Paris. 여기 바로 파리다라는 얘기고요. Pour tous ceux qui nous le connaissent pas attention, craque on approche. 너네가 모를 수 있다. 이 선수가 뭐다? craque. 여러분 축구에서 이제 크랙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경기 흐름을 바꾸는 선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랙이 오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라서 굉장히 극찬입니다. 이거는 아직 사실 좀 갈릴 겁니다. C'est le meilleur de la gourée. 한국 최고의 선수다. 자 요거는?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이강희 선수 파리상자 여러분 입당 관련해서 현지 팬 반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뭐 트위터나 인스터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 얘기들밖에 없죠. 이강희 선수가 얼마나 또 저번 시즌에 큰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해외에 적응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강희 선수도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희 선수가 잘 적응을 못하고 되게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응원을 많이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강희 선수의 시즌 첫 골이 터지는 그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희 선수 파이팅 하시고요. Ici c'est Paris. Allez gong in lit! Allez gong in lit!